세미나 홍보입니다. 4세대 블록체인 기술 런칭 세미나 해서 이름이 아주 거창합니다. 거창한 제목이고 서울에서 7월 7일인가요? 7월 7일 날이고 오후 2시부터 6시 사이 서초구 서초동의 비트 아카데미입니다. 비트 캠프 지하 세미나실. 링크는 밑에다 그려놓겠습니다. 그래서 사전 접수는 55,000원 현장 접수는 88,000원입니다. 그리고 안내도 여기 좀 어딨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진행을 합니다. 제가 진행을 하고 주체는 비트 캠프, 미디어 믹스, 코디도 코리아 요로 같이 진행을 하는 걸로 하고 일단 첫 회에요. 첫 회하고 반응을 봐서 2회, 3회 등등을 계속 이어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시간이 몇 시간이냐 하니까 4시간이에요. 4시간 동안에 비트코인, 1세대 블록체인 기술의 특징과 한계, 2세대 블록체인 한계, 3세대, 4세대 각각을 다 정확하게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한계가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또 오프넷 플랫폼이 과연 오프넷이라고 하는 것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이고 특징이 무엇이고 이런 것들을 또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바 어떤 플랫폼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을 해서 어떻게 적용하겠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하실 수가 있고 참여할 경우에 어떠한 보상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또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총 4시간 동안 상당히 재밌는 거에요. 블록체인 기술, 머신러닝 기술 등등의 자유 지리와 답변 제가 직접 진행하니까 여러분들 참여하셔가지고 모시던 질문하시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다 말씀드리고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참여할 수 있는 것. 그렇죠? 여러분들이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참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어 엔진 디벨로퍼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냥 오프넷 플랫폼을 구성하는 무수한 펑션들의 author, 저작자로 참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아예 하나의 비즈니스, 금융이면 금융, 교육이면 교육, 교통이면 교통, 특정 산업 분야의 인프라에다가 블록체인과 머신러닝을 적용하는 비즈니스를 하나 또 같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 가지가 가능합니다. 그렇게 해서 선착순 100명이고 지금 이미 아주 굉장히 전화벨 소리가 마구마구 울리는 듯한 환상 속에 있습니다. 많은 참석을 부탁드리고 하여튼 즐거운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도영민입니다. 제 이름은 아마 처음 밝힌 것 같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다 링크되어 있으니까 밑에 링크 있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페이지 제가 링크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연도 좀 있을 거예요. 금융, 교육, 의료 등의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는 과정, 펑션을 작성하는 시연도 제가 진행을 합니다. 아! 하나 빼먹을 뻔했네요. 환경은 노드.js, 자바스크립트 환경으로 세미나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루아 프로그래밍 랭기지와 해스컬, 해스컬이라고 그러나요? 한국에서? 해스컬, 해스컬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펑션할 프로그래밍이 뭔지에 대해서도 또 OP와 어떻게 다르고 이것이 어떻게 오픈해시 플랫폼에 적용되는지도 또 제가 설명드릴 겁니다. 하여튼 저 불구원 다가회도 아마 준비되어 있을 거니까 참석하셔서 차도 같이 나누고 그리고 이런저런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